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과욕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덜미를 잡히게 된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그렇게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비해서 현지하게 뭐죠? 차익값 그래프가 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았을 때하고 조작했던 데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재시 부안군은 조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더욱 쇼킹한 것은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 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사전 투표율을 투표자서를 발표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국가의 공적기관이고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실제 사전 투표율과 다른 가짜 사전 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가짜 사전 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마치 진짜처럼. 그래서 이러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7.55% 선거인수료 7.55%로 실제로 사전 투표장에 여러분들 모습을 보인 사전 투표자 수는 15.09%인데 22.64%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3만 7771표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압승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완전히 압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러면 드러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짜로 발표한 것이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도표로. 사전 투표 3만 7771표를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더블당 후보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앞으로 갚을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 투표가 여러분들 1일차 2일차 진행될 때 이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수보궐선거의 다섯 번째 사례로 우장상동. 우장상동에서는 뭐죠? 2426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투표장에 직접 여러분 나왔던 사람은 4852명밖에 안 되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7278명이 우장상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426표를 넣어준 겁니다. 전산상으로 넣고 나중에 위조 투표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 3분의 1은 3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제가 들어간 겁니다. 3장당 2장이 진짜 투표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런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 투표장 2명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조 투표지 2426표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완끼만 더해지게 됩니다. 국힘당 후보는 손을 안 댔습니다. 2426표를 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건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의 더블당 후보는 17.7%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김태훈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우장상동에서 더블당 후보가 당일투표의 46.7% 얻었는데 사전투표를 64.4% 얻은 것으로 뻥튀기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 빨가게 된 겁니다. 이런 짓을 20개 동에서 다 했고 그동안 발표한 데가 염창동 화곡본동 가양일동 등촌일동 그 다음 오늘 우장상동 다섯 개 발표했네. 이 여러분들 2426표를 쑤셔 넣어주기 위해 가지고 다여름 동원된 것이 바로 37,771표. 모든 선거사기의 출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하는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cctv도 가동하지 않고 사회시민단체가 캠코드로 찍으려고 해도 안 되고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는 즉시 삭제해버리고 선거인명부는 없고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마음껏 조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쇄도장 날인을 금지시키고 개인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라도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망조가 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적어놨지 않습니까. 투표지 한 표 투표지 한 표 가짜 투표지 한 표 투표지 한 표 투표지 한 표 가짜 투표 한 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짜를 발표해 가지고 조작한 것이 이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한된 게 아니다. 바로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 대부분에서 이런 짓을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일이다. 사전투표를 계속 조작을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용기 잊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덮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덮기가 힘듭니다. 이걸 왜 덮을 수 없는가 하니까 사실과 진실은 사향한계와 같아 가지고 그 사향한계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리 꽁꽁 싸더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 자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도 앞나라 알 수 없는데 선관위 사람들도 이걸 못 숨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알아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과 진실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사실과 진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